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선 미래를 이 사람들의 조작을 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해운대구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게 시켰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들 선관위 발표 자료의 일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4396표 조작 제외투표 득표수 183표 조작 우제일동관내 사전투표 669표 조작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는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국 혁신당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5829표 조작 제외투표 득표수 295표 조작 우제제일동관내 사전투표 884표 조작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럼 조작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을 따합니까 선관위가 더한 위조투표지가 붉은색과 푸른색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야당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3표 183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 295표 295표입니다. 합치면 1478표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해운대구의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제외국민투표 득표수를 1478표로 발표한 겁니다. 이게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부풀려진 숫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제외국민들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던진 표가 아니고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닐까 선거관리비원회가 더해준 위조투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가 몇 표죠? 229표입니다. 229표 어떻게 계산하죠? 그래서 제외국민투표 선거인 수익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1143의 5분의 1 곱하면 229표가 나옵니다. 실제로 제외국민들이 던진 관외사전투표 득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1478 빼기 229표 1249표입니다. 해운대구에서 선거관리비원회는 야당이 1249표를 받았는데 위조투표지 229표를 더해 가지고 1478표가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한 거죠.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전부가 다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선거인 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해운대구에서 19774표를 더한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게. 그리고 관외사전투표에 4259표를 열염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 준 겁니다. 4259표의 70%는 조국혁신당에게 더해지고 30%는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진 겁니다. 제외국민투표 229표가 조작 위조투표지가 투입됐는데 229표의 30%는 더불어민주연합에게 더해졌고 그다음에 70%는 조국혁신당에게 더해진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조작값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가짜표가 몇 표인지. 가짜표를 어떻게 배분했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그대로 나오네요. 697표를 우제일동관내사전투표에서의 위조투표지로 투입했는데 그중에 30%의 209표는 더불어민주연합에 갖고 70%는 488표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연합에 669표에 빼기 209표라면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겠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884표에 488표를 빼면 실제 조국혁신당이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더불어민주연합에게 더해진 표수. 이게 조국혁신당에 더해진 표수인 거죠.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조작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었고 위조투표지를 먼저 배분비중 30% 70% 배분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한 표도 예외 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제 이동에서 선거관리비원회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특별히 사랑해서 위조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084표 3표를 두 정당에게 배치했는데 배분했는데 두 정당이 각각 받은 것은 1084표에 30%를 322표를 25표를 더불어민주연합이 받았고 그다음에 70%에는 758표를 조국혁신당이 받았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의 이런 중요한 얘기에서 포인트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셔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던진 표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비원회가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제조 생산한 위조 투표지를 더해 가지고 발표한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x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a를 더해 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a를 얼마만큼 더해줬냐가 여러분 다 이렇게 깨알처럼 다 드러나게 돼 버린 겁니다. a를 얼마만큼 더해줬고 a 가운데서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여러분 더해진 표는 몇 표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에 대해진 표는 몇 표인지가 다 이렇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 제야 전문가의 투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정성은 다 까발리해진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의지를 국민들이 가질 수가 없으면 그냥 선거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그냥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노예처럼 사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여러분께서 하시면 명확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해운대구 오늘 종로구 사례를 통하고 어제 전수본사 결과를 통하게 되면 2020년 4월 10일 총선에서 지역구와 정당투표가 모두 다 동일한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다 조작이 된 것인지 거의 밝혀진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산조작은 대부분이 위조투표 투입으로 대부분 다 후속작업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지금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속에는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위조투표자 함께 들어있겠죠. 재금표를 하게 되면 까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앙선거 관련해서 서버 포렌식하고 그때 사용했던 현장에 사용했던 그런 투표 단말기 발급 제어용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다 포렌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럼 위조투표를 투입했으면 로그인 기록이 차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다음 동시에 실제 사전투표자 수 확인한 것이 결정적인데 그것은 5월 9일 날 삭제가 되는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파일이 지금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그냥 접수가 된 겁니다.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완전히 그냥 선거를 가지고 그냥 나라를 장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못하면 그냥 일당체제하에 사는 겁니다. 일당체제하에 사는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선거 문제 어느덧 종결하고 간단하게 이런 광고 방송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제가 선거 문제만 하고 마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문제람들 한 두세 시간 하면 너무 또 그거 하니까 김덕영 감독이 이제 최근에 낸 책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건국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킹덤북 수사에서 깔끔하게 다듬어져 가지고 책이 나왔으니까 영상뿐만 아니고 또 활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건국전쟁을 한 번 더 이해를 해보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면 도전해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